네 안녕 사와디카 불꽃다람쥐 쭈리쭈리쭈리바기입니다 오늘은 원투를 때려볼건데요 아직 원투낚시는 저질이라서 기대는 우주 밖으로 던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정신나간 도다리가 물어줄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하드캐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다리 도다리 제주도에 다근발이 니다리는 쇠다리 도다리 앤비나리 라임이 아주 커요 간지 작살이죠 랩번쭈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 아이 지금 던진지 30분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똥망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네요 한시간만 여기서 더 때려보고 입질이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이 속상하네 고기가 안나올 때는 바로바로 포인트를 옮겨줘야지 된다는거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지금 동명왕 연금정이 있는 여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래미래미 놀래미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오늘 여기서 감생이 한마리만 올라오면 완전 니나노인데 아 제발 아무거나 한마리만 올라와라 지금 초리대가 살짝살짝 덜그덕거리는데 이게 파도 때문인지 바닷속에 해초에 걸린건지 잘 모르겄네요 어 좀 많이 덜그덕거리는데요 뭐 잡혔나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이 감생이는 개뿔 놀래미 새끼도 없는데요 아이씨 에라이씨 아이 포인트 또 옮겨야되나 아이 미치겄네 동명왕 입구쪽 여밭에서 낚시하다가 안전패스 넘어다니기 너무 귀찮아갖고 다시 동명왕 내양 쪽에다가 던져놨는데요 여기서 잡히든지 말든지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인트 옮겨다니기 너무 귀찮아요 이제 아이 도달스 한마리만 올라오자 어? 아이 미친댁이야 한마리만 올라와라 아이씨 아 여기 너무 심각한데요 마냥 이러고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구찮아도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택시 타고 쇽쇽쇽 장사항으로 포인트를 이동했는데요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여밭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예 큰놈을 노린다는 뜻이죠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한방이죠 하하하하하 우미 인생 한방 찾다가 쪽박차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내양 쪽에 던져갖고 잔잔발이라도 잡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에라이 거기나 여기나 개똥망이네 이제 뭐로 갔어요 될대로 되라 될대로 대거라 용왕마마 정신나감 감시 한마리만 엮어주십시오 오늘 날이 조금 풀려갖고 혹시나 하고 나왔는데 역시 나네요 아직 조금 기다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겨울낚시가 이렇게 해로워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럼 찌린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